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보석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위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본당의 모습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텅텅 비었습니다. 몇 분 예배를 위해 섬기기 위해 오신 분들 그리고 장로님 몇 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본당은 텅텅 비었습니다. 오늘 7시 반 예배를 드리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10시 예배에 저는 이 본당 안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중 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은 또 난국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도 이 회중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며 십자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제가 7시 30분 예배에서 시련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시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종의 터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련을 혐오하고 또 시련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예수 믿는 자의 상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시련은 일종의 하나님의 터치다. 그리고 이 시련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답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내용은 이 시련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7시 30분 그리고 주일 10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과 10시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두 번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7시 30분과 10시 예배에 여러분의 전할 메시지를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요하여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교회 학교에서는 여러분 자녀를 요하여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한 온라인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요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요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가족들하고 함께 하루 종일 계실 테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를 요하여서 여러분들이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면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혹시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EM 예배 실황에 여러분 접속하시면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도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기도에 강한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믿음의 삶의 기본이자 최고의 자원으로 기도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야구보석, 이 야구보석을 한번 우리가 전체에 묵상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야구보석 전체의 주제는 성숙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야구보석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숙한 삶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몫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삶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간절히 바라는 삶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성숙한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고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야구보석 5장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구보석 5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야구보석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성도들의 삶은 물질에 너무 얽매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거론해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야구보석 5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이유 뭡니까? 평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안해지기 위하여 물질도 풍부해지고 또 마음고생하지 않냐는 여유도 누리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바라는 바라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야구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물질에 얽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해요. 그리고 또 인내하라고 얘기하는데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신앙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존재할 수 있고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다시 말하여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앙 생활 속에 고난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항상 편안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평안해지기 위하여 신앙을 선택했는데 신앙인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도 일 수 있고 고난의 삶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굳이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생활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 고난, 갈등, 시련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까?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신앙을 더 풍요롭게 만들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야구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성하십시오.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야구보는 뭘 말합니까? 신앙인의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삶 그리고 즐거운 삶 동시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호하며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즐거워하는 삶. 이런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구보는 분명히 표현하기를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신앙인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굉장히 우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고민스러운 질문이에요. 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목사님 무슨 특권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누린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신앙인의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라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잘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가 나와요. 물론 세상의 사람은 콧노래, 트로트라든가 유행가의 콧노래를 부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부르던 찬송을 콧노래로 부르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송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당한다? 고난당하면 사람은 그 다음 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라는 것,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특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라는 부분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적인 것들로 여기지 아니하기에 자주 기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기도가 특권인 줄 알아야 해. 그래서 이 특권 한번 사용해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셔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권이 뭡니까? 사실 특권이라는 것은 남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뭐해요? 그 특권이 있으면 뭐하기를 원합니까? 누려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권의 의미는 누려보는 데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리 만 가지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려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권은 누리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특권이야. 기도는 나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특권이야. 성경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킬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은 기도하면 허락하여 준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을 많이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누리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이 경험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히 쌓여 있어요. 아유, 좀 잊어버리고 싶어 생각해서 TV를 딱 틀면 예전에는 재미있는 TV 방송이 많은데 요즘은 TV 트는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밖에 없어요.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에 2만 7천 명 이상이 지금 감염됐다 그랬어요. 하루 사이에 6천 명 이상이 막 감염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300명 이상이 어저께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30만 명에 가깝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TV 방송 보시나요? 그 세계의 수도라고 하고 있는 뉴욕.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정말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도시. 그런데 그 뉴욕이 정말로 고스트타운처럼 사람의 발걸음이 뚝 끊겨버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는 순간 와 이거 어떡하나 하고 우리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돈벌이가 잘 되는 도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세계 무역의 중심지. 세계 경제의 중심지.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뉴욕이 올스톱 됐어요. 뉴욕이 저 정도면 이제 그 경제적 여파가 나에게 찾아올 텐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앞으로 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염려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련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뭐 인간이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한 가지씩 떠올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시점이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시련을 앞에 두고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특권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 사용해 보시겠어요?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이 찾아왔다고 여겨지는 이 순간. 바로 이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이시며 두렵다. 염려되어진다. 한 번도 들여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된 건가?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이 현실에 주눅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느껴져야 해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라는 도구를 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만한 복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은 기도는 성숙한 자의 의무임을 밝힙니다. 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성숙하며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야구부는 14절부터 15절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들여지는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몫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 병든 사람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구부는 문자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을 지칭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병든 사람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모든 자를 통틀어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야구부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14절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 감독 그리고 직분자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직분자라는 것은 바로 성숙한 자를 읽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의 장로들은 성숙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자를 향하여 야구부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자의 기도의 특징이 믿음의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연약한 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예요. 이 연약한 자들이 자꾸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는 뭐하고 있어? 대통령은 뭐하고 있어?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방역팀은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뭔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의료팀은 좀 더 빨리 이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또 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더 이상 이 감염병이 퍼지지 않게 혹이라도 나에게 감염되지 아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연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성숙한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성숙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성숙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해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유하여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그냥 바람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가 연약한 자를 낫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탄은 세상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한탄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한탄의 표현을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경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야구부는 기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방탕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바로 그게 죄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러한 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유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뭐 하실 것입니까? 지금 베이케션을 즐기고 있는 타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 행정명령은 소셜 디스턴싱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여서 사회적으로 서로 거리를 두라, 간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감염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리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지 아니하고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또 비즈니스 하시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업체를 클로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모이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자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자 하며 함께 가족들이 손을 한번 맞잡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상인은 모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지난주 어떤 목사님의 글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이런 여러 가지 암담한 현실에 관해서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축복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하게 봤더니 목사님 내가 사역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서 성도들을 요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신방을 하고 싶어도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성도들을 요하여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됐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함께 만날 수 없는 이 답답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내 기도가 회복되어진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글을 보내신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수긍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 많이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답답한 현실의 성도들의 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턴은 하루 두 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 마틴 루터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 시간을 줄였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청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는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된다,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기도가 만들어낸 역사를 설명하지요. 16절에 야구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요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은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야구부가 뭘 얘기합니까? 기도하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으로 경제적인 것들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것, 우리의 힘든 것들, 결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왜? 기도는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구부서 5장 17절로 18절에 그래서 또 다른 기도의 놀라운 능력 하나를 야구부는 우리에게 제시해요.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엘리아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야구부가 뭘 얘기합니까? 기도가 하늘물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여 기도가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염병이 아무리 드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어려운 시기에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서 이 역병을 쫓아내게 하는 능력으로 가시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을 달래고 마귀를 내어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력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생각해 볼 건 없어요.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위력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해요. 핵폭탄과 같은 원자 무기가 힘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핵폭탄이 유력이 있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통로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빼드리는 기도는 기도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바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기도는 환경을 뒤바꾸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버다스미트의 자서전 집에 가서 말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중국의 성교 사명을 위하여 중국에 갔어요. 중국 원주민 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성교 사역지가 현장이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특별히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 성교의 현장에 파리 때가 너무 극심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면 파리가 시커멓게 와서 달라붙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 이때 이 보다스미트가 출입교사의 내용을 묵상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 통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무릎을 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응석박이 어린아이예요. 저는 일생 동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선교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데 이곳이 너무너무 파리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 기도 응답시켜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파리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시면 파리 때가 우울한 이속에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배짱 아니면 비위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버다스미트의 이 자서전에 보면 놀랍게도 그날부터 이 버다스미트가 사역했던 이 원주민촌의 이 중국 지역에 그 지역에 그 지역의 하나에서 파리 때가 소리소문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외양간에조차 그 파리 때가 우글구글리는 이 돼지우리조차 파리 한 마리 없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기도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참여 여러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봐요. 이 기회를 통하여 기도가 특권임을 한번 확인해봐요. 우리의 기도를 일상화시켜봐요. 감염병이 세상을 강타한 이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이 방역 무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방역체계를 갖추고 항바이러스 제도 개발하고 감염되지 아니하는 매뉴얼도 개발하고 손세정제, 소독약도 우리가 구비하고 마스크도 끼고 소셜 디스턴싱 이런 것들 우리가 잘하면 그러면 이 감염병이 사라질까? 네,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꼭 해야 합니다. 잘 따라서 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 강력한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강력한 무기를 지금부터 사용해봐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물러나게 도와주세요. 아니 전세계에 물러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뜻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움직이는 능력을 향할 수 있던 것은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가 누렸던 역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할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종식시킬 최고의 무기는 다 같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택한 받은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세상 사람은 기도해도 의미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시간을 내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인생을 반전시킵시다.